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쿠라 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본의 국화가 뭡니까? 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는 아닙니다. 우리는 100% 무궁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쿠라까나 사쿠라 벚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간혹 국화, 국화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화는 황실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전 국민이 국화를 의미있게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사쿠라를 좋아하는 마음은 아마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해서 어죽하면 사쿠라가 매일 일기예보에서 사쿠라 전선이라고 해서 쭉 미남이 남쪽부터 위까지 해서 2월부터 5월까지 벚꽃 피는 일자, 그 다음에 벚꽃이 봉우리가 졌는지 만개를 했는지 지는지 이런 기상 소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왜 좋아하는지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벚꽃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요즘은 우리도 이제 벚꽃을 많이 있는 그대로 즐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아주 예전에는요. 어떤 궁극주의의 일본의 발상하고 연관시켜서 사쿠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많아서 창경궁에 있는 벚꽃 사쿠라를 다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쿠라란 단어조차 입에 담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죠. 자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사쿠라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왜 궁극주의 일본 그런 쪽하고 결부시켜서 사쿠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꽃의 아름다움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이상하네. 왜 꽃이 길지 않은데 좋아하지? 일본 사람의 정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치를 대변하는 말이 와비라든지 삽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외로움, 적적함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앞에서도 좀 하이크 몇 가지 소개를 해줬는데 그런 꽃의 아름다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슬픔, 그게 또 아니면 아름다움이 부각되는 거죠. 그 고킹 와카슈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오노노 고마치라는 사람이 또 와카를 하나 굉장히 유명한 와카입니다. 대표적인 와카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와칸데요. 하나하노 이로와 우츠리니 케리나 이타즈라니 와가미 요니후루 나가메세 시마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기우슈 역사문화 탐방을 계기로 해서 일본어, 일본이 좋아지게 되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지면 반드시 원문으로 감상해 주면 맛이 다를 겁니다. 제가 최대한 번역을 해봤는데 아마 이 원작을, 원작에 비교하면 아마 따라가지 못하죠. 내리는 비 바라보니 바라보고 있노라니 고운 꽃빛을 잃고 더덕이 지는구나. 비를 바라보고 있는, 비가 오면 꽃이 금세 좀 떨어지죠. 보통 사쿠라는 봉우리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만개를 한다고 하는데 길면 한 2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를 잠시 바라보는 사이에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유에서 읽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와카가 꽃이 그 빛을 잃고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무서운 무사도.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무서운 그런 무사도에 비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사도, 부시도 또아 시노코도도 미스케다리.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무사도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하가쿠레라는 이게 무사도의 어떤 마음가짐을 쓴 책인데요. 야마부터 조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도는 결국 죽어야지 무사도가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활복자살이라든지 많은데 그것도 제가 현지에 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꽃을 이렇게 필 때 아니면 피어 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질 때의 허무함과 미련 없이 지는, 한 번에 아싸리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 번에 팍 떨어지는, 미련 없이 지는 기계 또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사도에서 말하는 죽음의 벚꽃에 미련 없는, 미련 없이 지는 기계가 투영이 돼서 무사도하고 벚꽃을 동의시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정신을 벚꽃에 비유한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게 에도시대의 국학자, 모또리 놀이 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학자로서, 이분이 어떻게 읽었냐면, 시키시마 노 야마토 고꼬로 히토 도하바 아사이니 니오 야마자쿠라바나 라고 해서 일본인의 마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침 햇살에 곱게 핀 산 벚꽃이라 하겠노라. 그래서 이 벚꽃을 야마토 고꼬로, 일본의 정신이거든요. 야마토라는 건 일본을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벚꽃, 일본의 정신 기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도의 기본은 모두의 주먹을 받으며, 멋지게 피웠다가, 미련 없이 깨끗하게 저버리는 벚꽃과 같다. 해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쿠라가 어디서 기혼을 했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제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쿠라의 이 산은 벼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쿠라는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쿠라는 신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신이 마음물을 만들어서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베푸는 것은 신이 내려주셔서 신이 계신 것이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계시다가 벚꽃이 이제 큐시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듯이 신도 이동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전선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신이 다니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국강병으로 근대화를 서두르던 메이지 정부. 여러분들 메이지 천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이때 뭐 문물이라든지 사상, 사고가 굉장한 개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벚꽃을 궁극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비유를 해서 대변을 시켜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미학에 이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국민들 중에도 전쟁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라든지 이렇게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의 그 피해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 자국민들도 사실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정현영 교수님이 일본의 대표적인 그 큐슈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흥미를 끄는 점도 있고 또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숙연해지는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일본 사람들을 조금 더 알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든지 이해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을 간단하게 여행을 하고 쇼핑하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문성을 가지고 접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내일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연혁 교수님이 키우슈의 나가사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일본이 서구문물 근대에 전후로 해서 서구문물이 유입되는 어떤 개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그 다음에 또 온젠의 키리스탄 크리스토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또 둘러보셨고 또 정연혁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도 또 화산 관련한 피해지역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구마모토에서는 또 저희가 임진왜란 때 그 악명을 떨쳤던 가등청정하고의 관련 또 같이 살펴봤고요. 또 그 밖의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문화역사탐방, 역사문화탐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왜 벚꽃을 좋아하고 왓과 하이코를 사랑하는지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현지에 가서 여러분하고 또 다양하게 살펴볼 문화나 역사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소개 못한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도공들이 끌려와서 또 도자기, 일본의 어떤 한 획을 그어주죠. 지금도 임진왜란 때 끌려온 도공들의 이야기는 밤새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연 교수님하고 저하고 깊이 있게 못한 얘기는 시간상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현지에 또 같이 돌아보면서 또 볼 거고요. 또 온천에 관한 얘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큐슈 역사문화탐방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에서 1번 학부 교수 2명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아멘